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인 3월 20일 수요일 프레스움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됐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기서관이 오늘 오전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선을 3주 앞두고 불거진 당정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인데 이종석 포주대사 거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선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 경선에선 현역인 박용진 의원이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 2천 명의 대학별 배분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해서 동참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빅5병원 의대 교수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프레스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1분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라이브의 사직한 가적의 축제는 감사합니다.